좀 씻고 자야겠다 여기 방에 자야겠다 아 오빠 잠 좀 자자 맛있는 거 줄게 닭이 안 잘려있노 피곤하겠지만 손질 좀 도와줘 오케이 출입장검실 땅검차다 마시가다 자 이거 예스 마시가다 볼빛 이 친구 아 부드러워 진짜 더 오랬데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와 닭이 진짜 맛있어 맛있지? 빵 안에가 프랑스말 빵이야 아닐걸? 근데 빵 안에 든 사람들한테 고맙네 이런 걸 배개발해 줘가지고 사람 아닐 수도 있는데 형 속인 줄 알았어 추워 이쁘다 맞다 재료를 주는 땅이 고맙다 심고 정성을 다하면 그걸 부족하다 오히려 감독 멘트 준비했는데 안 되네 땅에 정성을 들이는 만큼 그만큼 매웠던 열매가 아 행복했다 아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